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팔 꼬리 씹혀요 몸살?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팔 하나 뭐 다리 하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일일이 하나씩씩 다 빼는게 아닌거 같아요 이 상태에서 뭐 먹선 넣고 닦아도 되긴 한데 그 방법이 있어요 먹선 넣고 닦으면서 웨더링 하는 거 먹선이랑 동시에 웨더링 하는 거 그러니까 먹선 닦으면서 약간 지저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잘 안 닦이는데 그 정도만 해도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웨더링 같은 식으로